호호TV 뭐가 좋아요? 구독 부탁드려요. 네? 뭐라고요? 선물요. 아니 왜 속삭이시나요? 선물 막상. 나의 최애텔은 에어팟이다. 나의 최애텔은 모두 여기도 하세요. 정답 나의 최애텔. 옷들. 머리끝? 이어 은진이랑 지영언니가 사놔주신 거에요. 저 최애텔 이거요. 촉촉한 하늘 세이팅 세요제. 저의 잔머리를 책임져주죠. 제 식사에 뺏는데 이 글씨는 Piet아이? 어어 그릇에 뺏어. 멋이니까. 오호라운! 아 Ouais. 제 사랑은 아이템이. 내 사랑은 아이템이? 오우! 모르겠어요. 안녕! 안녕 체헤텐 뭔데요? 안녕 뭔지 말해줘요? 없어요 뭔데 그런 거? 왜 들어요? 에어팟? 노래 들어야 하니까 저 가글이옵니다 저 연습이나 경매는 가글 먹기 저의 체헤텐? 저는 머리끈통이예요 저 가면 되죠? 안녕히 계세요 최헤텐? 안돼요 최헤텐 없는데? 최헤텐 없습니다 최헤텐이 뭐야? 최헤텐 나 최헤텐인 나 나 아냐? 내가 제일 싫어 나 앞에서? 나요 머리끈 여기 당일 나의 최헤텐은 나의 최헤텐은 헤어밴드요 됐어요? 저는 커피랑 호래시베리요 고맙습니다 단보드